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쪽에 있는 원적산 공원입니다. 196개의 낮은 산입니다. 원적산 안내도입니다. 분홍색, 주황색 편도코스는 2.5km, 파란색 순환코스는 4.9km, 원적산 팔각정 현 위치에서 팔각정까지 옆에 정상입니다. 어떻게 갈지 일단 정상부터 찍고 가겠습니다. 원적산 공원 쪽입니다. 원적산 등산로 팔각정 방향이라고 나오네요. 원적산 둘레길입니다. 원적산 둘레길입니다. 현재 위치고요. 지금 옆에 있는 이 사잇길로 우리가 얼른길이고 이게 둘레길을 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저희는 팔각정 찍고 다시 둘레길로 왼쪽으로 가서 둘레길을 가보죠. 인천 정주길이 있네요. 현재 위치에 사잇길로 왼쪽으로pf 해각정입니다. 4.9km 그 fois 여기는 사잇길로 삼십시 numele 보기중 휴대원 벨cia 4. Midwest 원적산 정상입니다. 211이네요. 네이버 190명, 그리고 한남정내에게 한 보거리입니다. 가현산 다음에 계양산 다음에 천마산 다음에 원적산입니다. 잘 안보이죠? 정상의 풍경입니다. 인천시가 내리다 보입니다. 원적산 돌래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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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적산 돌래길. 감사합니다.